네, 어린아이 키우시는 집에서는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최근 SNS에 한 어린이 엘리베이터 사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니고 있던 줄넘기가 승강기 문에 걸려서 사고가 나는 아찔한 장면입니다. 최한솔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옵니다. 한 아이가 허리에 줄넘기를 매달고 들어오는데 줄이 미쳐다 들어오지 못하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잠시 뒤 승강기가 작동하고 줄이 팽창하면서 아이가 줄에 목이 매달리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다행히 한 친구가 침착하게 승강기를 멈추고 아이를 구해냅니다. 최근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속 어린이 사고 영상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을 친다거나 갇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4살짜리 애기를 키운 입장에서 엘리베이터 달 때는 항상 동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 문이 닫히기 전에는 가방 등 소지품을 확인하고 아이를 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품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가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중에는 닫힌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 않아 손이 끼인 채 더 깊숙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억지로 문을 열면 추락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거나 119에 신고해서 여기 적힌 일련번호를 불러줘야 신속히 구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승강기 문이 열려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규정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아멘